좋아요, 구독 네, 그럼 드디어 이영석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함께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준비하신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이죠? 네, 제가 아까 당만 말씀드리고 오리는 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리입니다. 오리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리인데요. 정다원입니다, 정다원. 그래서 그냥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니까 오리 파는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 다원, 냉동, 오리, 그 다음에 물론 닭다리, 삼계탕도 팔긴 해요. 그런데 주로 팔고 있는 게 오리 위주고요. 제가 사실 저도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최근에 저는 코스트코를 많이 가거든요. 코스트코 가서 보면 물론 국내산도 있지만 해외산도 있는데 좀 최근에 제가 보여지는 것들이 오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닭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 정다원을 제가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차트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깔끔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이나 그리고 노란톱방에서 말씀드릴 때 차트가 굉장히 깔끔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중에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상승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깔끔하게 움직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저가 작년 9월 달에 1800원을 기록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서서히 지금 이 종목은 상승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크게 여러분들한테는 다가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식의 역해된 숄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이 정도 한 4천 원대까지도 저는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조금 주력은 아니겠지만 저희 노란톱방의 포트는 아니지만 좀 관심 종목으로 끌고 갈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매수나 매도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톱방에 오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관련해서 어떤 궁금한 분이나 있으면 저희 노란톱방에 많이 오셔서 봐주시고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걸 한 거는 바로 이러한 컵 앤 컵 위드 핸들이라는 이러한 그 내용도 있으니깐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저희 노란톱방에 오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